간다 오 개 싸네 오 개 싸네 어 나 키 키 하하 키가 기억이 안 나 안 오 어 버프 너무 길잖아 하하 멈추기 공격이 들어왔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얼티가 없으면은 데미지가 안들어가는구나 기분 탓이겠지 친군 se나 사 conduct이에요 기사рат이 되게 잘 wheed 다져 , 자 취Keep 진짜 얼트에 딜로만 넣었나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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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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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게 돼 차라리 이때 쓰는게 좋았으면 좋았나? 아니 옆으로 오케이 좋았어 40만 나오는거에요 백만인가? 계속 딱 천만 백만인가? 어? 아 위치가 너무 좋은데 위치가 너무 좋은데 정신을 넣었네 정신을 넣었어 상황 브리핑 좀 뭐하는거같아 상황 브리핑 좀 무슨 상황이지 아 요런 상황이었구만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힛 어? 어 안썼어요 안썼어 다음 턴에 끝나겠는데 아니 그냥 때리면 딜이 거의 안들어간다 그지 어? 정신 났어 아무 생각이 없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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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음인가 끝나는 타임이니 나 클리어 했군요 세번 죽었네 경험담 아니 이게 뭐지 그 뭐야 얼티가 없으면 데미지가 없는 것 같다 그지 주스탯 6740 얼티가 없으면 데미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애 아 템은 거의 요 느낌 아무것도 없는 느낌 9%에 5%짜리 템 아 엔티크 야 아니 딜이 이렇단 말이야 방무 시국 아 그리고 유니온 6473 야 야 여기에 얼티 얼티 루미너스인거야 아니 얼티가 없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애 어 플랭크 스킬도 다 24래 롤르르 역시 얼티메이너리 어떤 효과인가 아 14초 동안 유저의 최대 스택 공격력을 1,100,100,100,200,000으로 설정 요런 스킬 깼군요 얼티 메이덤 3렙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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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좋은 경험이었다 템이 안좋아도 방무와 요런게 충족 가능할심 캐릭터에 따라 얼티메이덤링만 있으면 카루타를 카베를 잡을 수 있다 요런 결론이 나오는거 맞나요 얼티메이덤링 기본 가격이 한 10억 넘을텐데 그죠 얼티메이덤링 하나를 얻고 15억에 얼티메이덤링 하나 얻고 카베를 잡는다 당연히 보스를 잡는다 이것이 이득인 것일까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따 고춧가루